뜨거운 감자의 맛 좀 바랍니다 똑같은 밥에 똑같은 나무 얼마나 맛이 좋아 그렇게 오래 먹나 바쁜 건 없고 본 것도 없고 얼마나 오래 또 난 김치만 먹어 왔나 뜻대로 해봐 골라먹어봐 얼마 짐이 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알아 너와 내가 맞잡은 후 우리나라 잘나간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생각 얼마나 오랫동안 추는 대로 먹었나 튀어나온도 척 맞는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눈치만 보고 사나 세상도 넓고 먹은 건 많고 이대로 늙어가긴 죽기보다 더 싫고 할아버지까지도 멋있는 할아버지 나와 걷기 춤을 춘자 오와 둥둥 내 사랑 맞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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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우운 감자 맛은 무난 마냥 맞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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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한 개는 먹어보고 싶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생각 얼마나 오랫동안 추는 대로 먹었나 태어나온도 척 맞는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눈치만 보고 사나 세상은 넓고 먹은 건 많고 이대로 늙어가긴 쉽기보다 더 싫고 할아버지가 돼도 멋있는 할아버지 나와 걷기 춤을 춘자 오와 둥둥 내 사랑 맞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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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감자 맛을 보란 마냥 맞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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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한 개는 먹어보고 싶지 맞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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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감자 맛은 보란 마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3년 뜨거운 감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을 건 맛을 보고 난 후에 결정합시다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땡큐